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주면은 이번주죠. 이번주면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거래를 내가 안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지 신주인수권증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HLB 본주에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가 되면 HLB 본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원래 HLB 지금 38,000원을 하는 HLB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왜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부분을 모르겠다고 하면 증권사에 무조건 전화를 하셔야 되고 신주인수권증서 부분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증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권리공매도 어디는 신주인수권증서 주문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용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 어떤 증권사든 전화하면 다 받죠.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떤 HLB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걔들이 가지고 있는데 매수매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화면이 어디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HTS입니까? 그럼 HTS면 검색에다가 0337을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매수매도, 매수는 이렇게, 매도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국동구W 이렇게 나오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HLB 같은 경우에는 HLB86R로 나오죠. HLB86R로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은 11월 16일날 상장이 되죠. 11월 16일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이날 9시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종목명은 HLB86R로 거래가 된다. 여기는 국동이죠. 국동구WR이죠. HLB는 HLB86R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200주다라고 하면 200개를 들고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 유상정자 물량 받을 게 200개다 그러면 200개를 내가 여기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매도해서 팔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싶으면 여기서 딱 하고 매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몇 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그런데 지금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 싶다.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낮게 거래가 되는구나. 오케이. 난 지금 좀 더 사겠어. 그래서 나중에 12월 1일날 여기서 내가 더 산다 그러면 만약에 200줄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샀어. 더 사가지고 만약에 1000줄 들고 있습니다. 1000개의 권리를 내가 가져왔다. 그러고 안 팔고 22일까지 넘겼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권리를 가져온 거죠. 20일까지 안 팔고 그 권리를 내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 20일 날 장이 끝나면 23일 날 끝나버립니다. 폐쇄가 되고 신주인수권 상장은 폐지가 됩니다. 이제 사고 팔고 못하는 거죠. 23일부터는 못하게 되고 그러면 12월 1일날 내가 들고 있는 게 만약에 1000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최종 가격 결정은 28일 날 되죠. 유증가 결정. 이 결정이 되는 가격 곱하기 내가 들고 있는 수량 만약에 1000개 들고 있다. 그럼 그 1000개에 대한 금액을 12월 1일날 계좌에 입금을 해놓으면 됩니다. 12월 1일 날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입금해놓고 청약 제대로 된 거 맞느냐 돈 입금해놓으면 되는 거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더 안심이 되겠죠.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돈을 여기에서 입금을 해놓으면 됩니다. 보여주시기 10% 정도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대강 그 정도입니다. 퍼센테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 정도 금액 넣어놓으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증권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 넣어야 되느냐 그거는 확정되는 거는 28일날 확정이 됩니다. 29일날 확정 발행가액이 공고가 되죠. 28일 끝나고 29일날 증권사에 전화하면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넣어놔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죠. 1286만 원 넣으면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넣어놓으면 되겠죠. 주식 계좌에 넣어놓으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28일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일날 또는 내일 14일 아니면 15일날 증권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은 몇 주나 되느냐 가능을 딱 누르면 내가 들고 있는 게 만약에 100주다. 그러면 매도 수량 가능 누르면 100주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내가 가진 나한테 들어온 게 얼만지 이런 부분은 보면 알 수 있죠. 신주인수권 여기 메뉴들이 많이 있죠. 이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메뉴들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주인지 여기를 또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매도는 이런 화면까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서 여기서 매수매도를 하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시고 종목명은 hlb86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매도를 할 때는 여기에서 검색하면 되죠. 종목을 검색하면 되죠. 검색을 하면 되죠. 검색을 하면 되죠. 검색을 하게 되면 조목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hlb다. 그러면 hlb86r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hlb86r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죠. 여기서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상장인데 신중증권 상장이 된다는 게 요만큼 있다는 겁니다. hlb 들어오면 hlb 하나 더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나갈 거고 그래서 여기서 hlb 뜨면 hlb86r 찍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본조에 영향을 주느냐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상황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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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와 있는 위치인데 지금 여기에서 간암 대성화 했고 각종 호재가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거지로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발표가 아이타이첸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데이터 발표 지연되면서 계속 끌어내렸다 깜깜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주에는 기대감으로 바뀔 겁니다. 시장도 돌아섰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섰고 얘도 올랐죠. 그러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대감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세력된 마음이겠죠. 세력된 마음이겠지만 아마도 매수기를 쉽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예상이 일단 되고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는 16일부터는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신주인수권 지금 이 가난 부분에 OS 엄청나게 잘 나왔죠. 이 부분을 보고 이 고매도 세력들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싸니까 이거는 이 가격 차이로 결정돼서 나오는 거죠. 지금은 3만 7백 확정이 아니니까 1차가 3만 7백원 대비해서 만약에 16일날 HLB가격이 4만 7백원이다 라고 하면은 차이가 만원이죠. 3만 7백, 3만 7백. 그럼 만원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만원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움직일텐데 총 거래될 물량이 950만주 정도 되죠. 그 950만주를 가지고 만원짜리 예를 들었던 겁니다. 차익이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짜리 가지고 950만주 정도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HLB 세력들, 고매도 세력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일날 이제 아이태천 발표를 하게 되죠. 저면 학교에서 신경증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치겠죠. 그리고 18일날 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깐깐입니다. 깐깐이. 16, 17, 18. 깐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신준승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발표가 되고 나면 주말은 이제 알게 될 거고 21일은 데이터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실제 이제 주가는 실패다라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제 좋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주가 쭉쭉 올라왔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 21일날 또 엄청난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준승권 증서가 거래가 되는데 세력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막 싹쓸이 하겠다라고 덤벼든다. 그런 공매도 세력들도 왜 이래 이러면서 같이 사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고 파는 물량은 없고 사려가는 세력들만 많이 있다 그러면 얘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겠죠. 올라선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본주가 만약에 4만7백원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괴리가 생기죠. 3만7백원짜리 차익이 만원인데 이게 막 올라서 만약에 만오천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천원이라는 이 차익이 차이가 발생해버리죠. 그러면 본주가 저거 왜 저렇게 올라가지? 나도 따라 올라가겠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얘를 끌어올려서 본주 쪽으로 다시 세력들이 매수가 막 들어오겠죠. 이거 봐. 이거 올라가니까 얘가 격차가 많이 생기니까 얘도 올라가야 돼. 결국 매수를 강력하게 해버리면 주가는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서 계속 가치를 높여버린다. 그러면 본주가 같이 따라 올라와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6, 17, 18일에는 깜깜이긴 하지만 이미노믹의 발표, 이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또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간암은 성공을 했죠. 그런데 주가는 낮죠. 이런 부분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력이 움직여버리면 공매 세력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6, 17, 18일, 21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근데 가볍게 움직였죠. 싸니까. 만원짜리고 물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가 싹쓸이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버리면 나올 물량은 한정이 돼 있죠. 안 팔 사람은 안 팔 겁니다만 주주들 중에 안 팔 사람은 안 판다 그러면 팔 물량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세력들이 내가 다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간다 해서 매수세가 막 몰려버린다 라고 하면 얘가 크게 올라가죠. 그럼 본주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